자, 우리 이전 시간에 함수의 형식을 공부하면서 그 함수의 입력값 파라미터와 argument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거 구분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입력값이라고 포괄적으로 아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용어 때문에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인생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알면 좋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입력값이 있으면 뭐가 또 있겠어요? 출력값이 또 있습니다 함수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sum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입력값을 통해서 다르게 동작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만 이 sum이라는 함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입력값으로 들어온 left와 right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더한다 또 하나는 화면에 출력한다 라는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화면에 출력한다 라는 게 동시에 필요하면 이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참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출력하는 기능까지 포함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더하고 그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이메일도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을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더하는 기능과 화면에 출력한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로 딱 퉁쳐버리면 더한다라는 기능이 대단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기능만을 담는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답이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는 함수의 출력값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이라고 해요 출력값을 함수에서는 그리고 php 코드를 넣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sum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죠 그리고 2,4라고 했을 때 이 sum2라고 하는 저 함수는 함수가 자체적으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린트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얘를 실행하면 이 부분이 2와 4를 더한 결과인 6이 되는 표현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린트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6이라고 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egoing.net 이거 제 이메일 아닙니다 에다가 이 결과를 전송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코드 없습니다 원래 메일이에요 아무튼 이메일 또 업로드 어디로 업로드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이 내용을 업로드한다 이런 기능은 없어요 또 파일 save 있는 기능을 써볼까요 파일 put contents 라고 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result.txt 라고 해서 result.txt에다가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여기 있는 sum의 경우에는 출력한다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sum2는 우리 아직 안 만들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계산한 동작한 결과를 return하기 때문에 그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function sum2 left righ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eft 더하기 right 를 한 결과를 return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된 코드를 통해서 저는 이 결과 값을 return 해 줄 수 있게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은 좀 지워버리죠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제 끝에 있는 건 동작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주죠 격상시킵시다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와 4를 더한 결과인 6이 화면에 출력될 뿐만 아니라 result.txt라는 파일이 생성되면서 거기에는 6이 저장되겠죠 해볼게요 짠 result.txt라는 파일이 추가됐고 거기에는 6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6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다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turn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면 이 뒤에 혹시나 이런 다른 코드가 있어도 return을 만나는 순간에 함수는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무시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함수를 정의할 때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함수의 이름이 오고 그 뒤에는 파라미터들이 옵니다 파라미터는 입력 값이고 인자를 전달하면 이 파라미터가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그 결과를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배치해주면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return 뒤에 있는 값이 됩니다 유식하게는 표현식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 자체는 statement예요 얘는 값이 되지 않지만 걔를 호출하면 return 값이 있다면 걔는 값이 되기 때문에 표현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얘를 설명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이 함수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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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